인포 AI는 연예인들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담은 채널입니다. 오늘은 BTS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포 AI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아이돌 BTS에 대해 1분 이내에 설명해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BTS는 대한민국 출신의 7명의 남성 가수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POP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그들의 음악과 춤, 패션, 사회적 메시지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으며 그들의 음악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TS는 전세계적인 팬덤인 아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양한 언어로 된 음악을 발표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장품, 의류, 운동화 등과 같은 제품들과 협업을 하며 브랜드 파워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비오는 AI 아바타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오비오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가 말하는 내용을 표현한 부드러운 립싱크 비디오를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샌드 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메일에 이런 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이메일 밑에 넣고 넥스트 스템을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놓는 귀여움을 발휘하세요. 비밀번호를 다 만드셨으면 던 누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같은 겁니다. 당신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산업이 당신의 회사를 가장 잘 묘사하나요? 당신 회사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어떤 종류의 비디오를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은 우리에 대해 어디서 들었습니까? 가입하시고 나면 처음 맞이하는 곳입니다. Try it now를 누르세요. 저는 여기서 4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4가지의 다른 영상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션은 내가 만든 아바타 사진을 넣고 이 모비오 웹사이트에 있는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소셜미디어가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누르고 포드캐스트 채널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스디스템플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양들은 편집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어요. 움직이고 싶은 것을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변형시키거나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아바타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텍스트를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멋있어 보이는 글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작업을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글씨는 각자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텍스트들이 저에게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다 같이 움직이고 싶다고 합니다. 마이크도 심심할까봐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BTS는 세계적인 스타니까 잘 보이는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코리아도 운동 좀 하겠습니다. 여기 워터마크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가입하고 나면 여기서 1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랑스러운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 글씨가 필요 없어서 삭제합니다. 이 작은 글자도 얼떨결에 같이 삭제당합니다. 이 아바타 대신 제가 피 땀 흘려 길은 아니 만든 나만의 아바타를 놓고 싶어요. 이 아바타를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지우는 것은 아바타에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삭제될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가입하면 공짜로 조금 아바타 만들게 해주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바로 미드전이입니다. 미드전이는 요즘 핫한 명령어 프람프트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입니다. 여기는 항상 바쁩니다. 이미 많은 그림들이 만들어졌군요.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한 프람프트를 쓰겠습니다. 슬래시를 타입하면요. 바로 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간단히 슬래시 이미지 프람프트를 누릅니다. 여기 프람프트 쓰는 곳은 어떻게 오냐고요? 왼쪽 위에 미드전이를 누르면 됩니다. 한국말은 아직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타입합니다. 이게 영어로 말이 되나요? 잘생긴 한국 아이돌 소년 여기서 시간이 걸려서 빨리 돌립니다. 미드전이는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조금 사용해보시고 나서 좋으면 매달 돈 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면 시골지가 서울에 온 것 같습니다. 아바타가 만들어졌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두번째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유툴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사진 한 장만 나옵니다. 사진아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 찾았습니다. 저장해서 나만의 아바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합니다. 작고 백투 사랑스러운 작업장. 자 그러면 나만의 아바타도 만들었으니 작업을 계속합니다. 왼쪽 위에서 아바타를 누르세요. 그리고 어플로드를 누르세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남자 아이돌 사진을 넣습니다. 왼쪽 위에 아이돌 사진을 클릭합니다. 그럼 나만의 아바타가 가운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적당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아바타를 이동시키려면 아바타를 클릭하신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바타가 할 말을 텍스트 스크립트 박스 안에 타이프합니다. 전에 있는 글자들은 지우십니다. 우선 오른쪽을 눌러 미국 국기 있는 곳을 누릅니다. 여기는 언어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썰렁합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만 있습니다. 플레이 이미지를 누르면 샘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트 모양은 좋아하는 목소리는 찜하는 기능입니다. 좋아하는 목소리에 하트를 클릭합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라도 클릭합니다. 여자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자 목소리를 고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바타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해줬습니다. BTS에 대해서 알고 싶답니다. 경쟁심 느낀다고요? 오디오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레코드는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는 오디오 녹음에서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박스 안에 녹음하고 싶은 말을 타이프합니다. 영상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나중에 테스트해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스피드와 피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치도 있습니다. 저는 바꾸지 않고 사용해보고 나서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포AI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아이돌 BTS에 대해 1분 이내에 설명해줘입니다. 스피드와 피치를 알맞게 변경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왼쪽에 프리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AI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아이돌 BTS에 대해 1분 이내에 설명해줘입니다. 놀라셨죠? 입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입이 안 움직이지만 썸미들 누르고 나면 입이 움직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썸미들 누릅니다. 이 비디오를 제작하시면 아래 제시된 대로 손님의 크레디트가 사용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필요한 크레디트 8초 현재 남은 크레디트 1분 썸미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입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잘 움직입니다. 그럼 영상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션은 모비오에 있는 템프리트와 제가 만든 오디오 목소리를 업로드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왼쪽 위쪽으로 템프리트라고 쓰여있는 곳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쪽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 템프리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음성을 넣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채찌피티에 가서 스크립트 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채찌피티로 여행을 떠나시죠. 바다가 아니고 채찌피티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채찌피티입니다. 정말 핫한 곳입니다. 아 뜨거워라 채찌피티 우선 AI 목소리를 만들려면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스크립을 얻겠습니다. 채찌피티 무료 버전은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는 매달 돈을 내셔야 해요. 질문은 한국의 아이돌 BTS에 대해 1분 이내에 설명해줘입니다. 왼쪽은 무료 버전입니다. 오른쪽은 유료 버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둘 다 사용합니다. 두 곳에 다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화 나와라 뚝딱 에에 라디아 무료 버전은 길게 섰습니다. 오른쪽은 유료 버전입니다. 왼쪽은 길게 나왔고 오른쪽은 짧게 나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1분 이내에 짧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카피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에서 AI 목소리를 만들어서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브루는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브루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왼쪽 위쪽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가운데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찌피티가 써준 답변을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미리 듣기를 누르시면 AI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목소리가 안 좋으시면 다른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왼쪽의 목소리 설정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AI 목소리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미리 듣기를 누르셔서 들어보시고 좋아하는 목소리로 고르세요. 저는 AI 목소리 다듬기에서 음량만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움직이는 가위모양이 나오는 것은 현재 실행중이란 뜻입니다. 차례차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BTS에 대해 1분 이내로 설명해줘. BTS는 대한민국 그러면 녹음한 목소리를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mp3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세요. 쭉 내려가시면 중간쯤에 오디오 파일 mp3 웨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디오 파일을 사뿐히 눌러주세요. 오디오 파일 안에 대상 클립과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대상 클립에서 전체 클립을 선택합니다. 또한 파일 형식에서 mp3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해주세요. 저장하시고 나시면 확인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모비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가자 모비오 여기에다 부류해서 만든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여기를 3개 꽉 클릭하시고 오디오 파일을 고릅니다. 여기를 눌러서 오디오가 잘 업로드 됐나 확인합니다. bts는 대한민국 출신의 7명의 남성 가수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다행히 오디오는 잘 업로드 됐습니다. 화면 편집 장면들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구 신나네요. 오른쪽 위에 있는 썸미들 누르겠습니다. 세번째 미션은 제가 만든 아바타와 오디오를 이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아바타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제가 전에 미드전이에서 만들어 놓은 아바타입니다. 이미지를 골라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잘 업로드 됐습니다. 여기서 아바타 테두리 모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나 네모난 모양 아니면 모양 없는 것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Create Video with this Photo를 누르세요. 이번엔 오디오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지우고 오디오 스크립트를 누르세요. 폴더에서 해당 오디오를 골라서 업로드합니다. 고양이처럼 빠른 모습으로 편집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완료. 썸밋을 3개 안이 힘껏 누릅니다. 네번째 미션은 모비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바타를 직접 만들어서 영상 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아바타를 누르세요. 오른쪽에서 토킹 포토를 누르세요. 그리고 업로드 오 제너레이트 포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놓으세요.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아바타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원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만약 갑자기 눈이 피곤해서 침침해져서 영어 단어가 살짝 기억이 안나시면 영안사전을 이용하세요. 저도 항상 아니 가끔씩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눈이 침침해진답니다. 리얼리스틱 피메일 뷰티풀, 어트랙티브, 러블리, 패셔너벌, 시크 엘러건트, 에너제릭, 차밍, 골지어스, 퓨얼 10개 이상 못합니다. 그럼 제너레이트 토킹 포토를 눌러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와 4개나 열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바타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새로운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누 배치를 눌러주세요. 빨리 안 열리면 쳐들어간다 쿵짜자쿵자 와 또 4개 나왔습니다. 오른쪽 있는 아바타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것만 빼겠습니다. 세이브 셀렉티드 포토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우지 않은 3명의 아바타만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서바이벌 게임을 무료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생존자에게는 총삼금은 오징어 한 마리를 지급합니다. 부상으로 고추장도 지급합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총삼금 오징어 한 마리를 수여합니다. 왼쪽에 템플리트를 누릅니다. 올유스 케이서저에서 홈페이지 비디오를 고릅니다. 뉴스디스 템플러들 누릅니다. 이 화면에서 편집을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아름다운 아바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든 오징어를 상금으로 취득한 1등 아바타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저것 편집합니다. 멍멍이와 같은 빠른 속도입니다. 와우 우리 귀여운 멍멍이 너무 빨라서 다리가 안보입니다. 브루에서 만든 오디오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서브밋을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비디오를 누르시면 본인이 만든 영상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4가지 방법으로 모비오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